그래 여기 중국집이다. 짜장면 짬뽕 시켜먹어. 빨리 찾아봐. 여기 지렁 여기 지렁 여기 지렁 여기 지렁 여기 지렁 여기 지렁. 야 이쁘다 그래. 이쁘다 그래봐 이쁘다 좀 줄게 이쁘다 그래봐. 제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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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니. 택시! 택시! 어디서 오세요? 아저씨 저기 청룡리 여기 청룡리. 아이고 이 일을 어쩐지야. 오늘 일을 처음 나왔어요. 그래서 사실 서울지리도 잘 모르는데 좀 옆에서 잘 좀 알려줘요.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. 예예 아저씨 빨리 청룡리 역으로 가주세요 그니까. 그런다고 빨리 가냄요. 지킬건 지켜야지 그 안전벨트 매셔요. 예예예예. 저기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. 어? 어? 어 양동근. 너 너 잘 만났다. 넌 나랑 얘기 좀 해야 돼. 아 교수님 제가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. 파이크. 시간! 괴태가 말이야. 이런 말을 했어요. 잘만 이용을 하면은 시간은 충분하다. 그니까 그동안 자네와 나. 또 나와 자네와 싸우는 오해를 푸는 것.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시간을 잘 이용하는 거다. 아 뭐 뭐 니가 잘하는 말 뭐 엔시하냐? 아 오케이? 그니까 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돼. 환장한다 나. 아 아저씨 저기서 잘.. 아니 아니 우회전이에요 우회전. 아이씨 저기서 잘.. 아니 우회전이요 우회전. 아이유 말 시키지 마요 아이고 알고 보면 나 초보예요. 초보! 초보! 아저씨 저기 우회전! 아 우회전해야 될 거니까 이로 가면 어떡해. 아이유 참 성격도 급하네 유턴 해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. 5불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여유. 자네 내 마음 알지? 내가 자네를 결코 결코 내가 미워지 않는다는 거야. 그거 알지? 알아 그래 알아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그러나 이건 진짜 몰랐을 거야. 뭐냐. 내가 자네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자네가 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. 이건 진짜 몰랐지. 몰랐지 그지? 교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미워해주세요. 저는 그냥 미움받고 살래요. 양동군. 양동군. 그래 인마 내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인마. 아들 시원아. 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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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빨리 빨리. 고! 자, 진짜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야! 종일아!